오, 블링블링 예쁘죠? 간지러워 으음, 이 맑고 고운 소리 으음 으음 으응 으응 으악 아빠가 차 볼게요 흐흐흐흐흐흐 아빠는 생전 처음으로 목걸이를 해본 거예요 자, 예준이 예준이가 한 머리핀이에요 예쁘죠? 예쁜가요? 흐흐흐흐흐흐 예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준이와 함께 캐리 누나의 티피 프렌즈 꼬마볼 서프라이즈 에그를 개봉해 볼 건데요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번 시간에 남자용 남아용 서프라이즈 에그 꼬마볼을 까봤을 때 너무 중복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여아용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준이와 함께 같이 까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에그를 예준이와 함께 까보도록 할게요 아빠는 뭘까? 아니 이게 뭐지? 귀여운 머리핀과 팔찌가? 엄청 많다 이거 뭐야 여러분들 지금 예준이가 깐 아래에서 이런 귀여운 비즈들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다 연결해서 예쁜 목걸이나 팔찌로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아빠가 빨리 이거를 만들어 주겠어 예준아 맛있어? 예준이 맛있어? 아빠도 하나 집어봐 야 어떻게 너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냐 야 어떻게 너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냐 맛있네 이게 과연 목걸일까 이건 목걸인가 보다 목걸인가 보다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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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compensfrist 아빠가 나온거 뜯어볼게요 아빠가 나온거는 예쁜 머릿빛 Freedom spine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나 elkaar holders 여기다가 하고 92 Victoria 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 맑고 고운 소리! 음! 어머나? 와우! 이건 뭐야? 아빠 또 나왔어! 목걸이! 대박! 반지 나왔어? 그래? 아빠는 목걸이 예준이는 반지가 나왔어요. 야, 이거 또 언제 만드냐? 이거 하하하하 으! 확! 자, 아빠도 목걸이 다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빠! 아빠! 목걸이를 했는데요. 아빠는 생전 처음으로 목걸이를 해본 거예요. 예준아, 아빠 어때? 목걸이! 전혀 별로야. 오! 떨어졌어, 예준이거! 자, 그리고 예준이 아래에서 나온 이쁜 반지입니다. 반지! 자, 아빠와 예준이가 이쁜 목걸이를 했습니다. 다음 까볼게요. 다음 까보도록 할게요. 다음 까보도록 할게요. 어, 이 맑고 고운 소리! 오우! 아, 나도 머리핀이다! 어떡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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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준이는 머리핀! 아빠는 이쁜 자동차가 나왔어요. 옥수수 자동차! 아, 옥수수 자동차! 아, 그러네! 옥수수 자동차네! 아, 이게 간다고 이렇게? 하하하하 예준이가 나온 머리핀입니다. 아, 아! 안 아픈가? 아!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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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준이! 예준이가 한 머리핀이에요. 예쁘죠? 어? 아빠는? 자, 아빠가 나온 옥수수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 응, 봐봐. 이렇게 해서 아, 아이고! 아,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뿅! 자, 다음 까보도록 할게요. 까볼게요. 까볼게요. 뭘까요? 아, 보라색 똥이! 아빠는 아빠는 빨간색! 예준이는 보라색! 머리핀! 자! 아! 아! 아빠도 머리핀! 자! 자, 예준이 머리핀! 예준이 머리핀! 예준이 머리핀! 예준이 머리핀! 아빠 머리핀! 별로 안 입고 이쁜가요? 하하하하 자! 다음 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까보도록 할게요. 슉! 슉! 아! 너무 또 중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 이거 또 해요! 하하하하 여러분! 드디어 중복이 시작됐습니다! 예준이는 목걸이! 아빠는 머리핀! 자! 이번에는 아빠는 녹색의 머리핀이 나왔는데요,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아빠 머리핀 부자 될 것 같아요. 자! 아빠는 머리핀! 예준이! 아! 이번에는 팔찌로 차보자, 예준아! 아! 이번에는 팔찌로 한번 차보자! 아! 이 비즈를 연결해서 예준이 팔찌를 만들어 줄게요! 아주 아빠가 이쁘게 만들어 줄게! 하하하하 아빠가 이런 매듭을 잘 못 묶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아빠가 예준이 팔찌를 만들어 줬어요! 예준이 팔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예준이 다음 까보자! 오!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까보도록 할게요! 얍! 뭘까, 이번에? 어? 까봐봐! 살짝 까봐봐! 오! 오! 그래도 새로운 게 나왔네요! 오! 이번에 아빠도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하하하 그래도 마지막에 중복이 안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오! 예준이는 어떤 인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와우! 아!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인형이네요! 짠! 입혀주고 이게 앞인가? 아이고 이게 뒤네! 이게 앞이고 이게 뒤네! 자! 예준이 아래에서 나온 인형입니다! 조립을 다 하니까 이런 인형이 되네요! 봐봐! 뭐요? 이쁘지? 네! 그리고 아빠는 이런 인형이 나왔습니다! 띠용! 신기하죠? 아빠 그냥 얼굴에 돌아와서 띠용! 띠용! 자! 예준이와 아빠가 오늘 캐리 누나의 티피 프렌즈 꼬마볼 에그를 까봤는데요! 오늘 오늘도 좀 중복이 많이 나왔어요! 예준이도 보면 머리핀도 나왔고요! 아빠도 여기 지금 머리핀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좀 중복이 나왔고요! 이런 예쁜 인형과 또 이런 재미있는 인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준이 팔찌나 목걸이 그리고 아빠도 목걸이도 나왔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попад.